안녕하세요 여러분 디플로피아입니다. 오늘부터 미디 입문자 대상으로 큐베이스 나인에 대한 기본적인 UI 설명부터 시작해서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끝나면 더 자세한 큐베이스 사용법 강의와 가상학기 강의, 이픽터 강의를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각 강의마다 기초강의와 심화강의로 나뉘어져 있으니 필요한 부분만 들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알고 계신 것과 다른 점, 혹은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점 모두 댓글로 남겨드리면 답글 달아드린 후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그 이걸 원래 2강 안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어 제가 이거 좀 끊게, 원래 2강 안에 제가 에디트랑 프로젝트까지 원래 제가 다 같이 하려고 원래 생각 중이었었는데요. 어 그때 뭐 그 전화벨 소리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2강에서 그것 때문에 어 얘 좀 급한 전화였어갖고 갑자기 좀 약간 급할, 급한 볼일이 좀 생겨서 아 급하게 이제 잠깐 조금 영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아마 3강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어요. 아 뭐 갑자기 하다 말고 중간에 끊어진 점 일단 정말 죄송합니다. 어 예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뭐 다시 해볼게요. 뭐 일단 뭐 3강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거 이번 영상은 빨리빨리 편집해서 제가 최대한 좀 빨리 제가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매크로 전까지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매크로가 그때 한 시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퍼포밍이 좋게, 좋을 수 있게 그죠 퍼포밍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 메뉴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 매크로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Duplicate Selected Tracks Without Dat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있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 원래 이거를 Duplicate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같이 달려 나와요. 이렇게 이 파일, 오디오 음원 파일도 같이 달려 나오는데 아까 이거를 만약에 같이 누르시잖아요. 매크로 들어가셔서 이거 Duplicate Selected Tracks Without Data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안 달려 나오죠. 그쵸. 이게 왜 필요하냐고 물으시면은 이런 거죠. 어 예를 들어서 보통 보컬이나 아니면 기타같이 저희가 실녹음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원테이크로 하기 솔직히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하나만 켜고 있다던가 설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나만 켜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까지 녹음을 됐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또 녹음을 들어가야 되면은 프리를 포스트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굳이 그런 거 하지 않고서 그냥 따로 이렇게 세팅을 만들어주시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녹음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거든요. 이렇게 물론 프리롤 포스트롤이 좀 더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지만 저는 그거 설정하는 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 더 귀찮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가끔 가다가 또 이제 오디오에 맞물려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막 A라는 게 쭉 가면서 이제 B에서 딱 여기 A 끝나는 지점에서 B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조금 뒤에서 같이 시작되는 부분 약간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생각보다 굉장히 좀 편한 기능이에요. 별것도 아닌 기능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 좀 알아 두시면 아무래도 뭐 작업하시는 단축속 단축 그 작업하시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많이 단축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여기 밑에 익스포트 오디오 믹스다운 홀송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일단 익스포트 오디오 믹스다운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오디오를 이게 믹스다운해서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체 노래를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뭐 20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동적으로 여기까지 있는 거 상태로 그리고 이게 바로 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익스포트 누르시면 되세요. 굳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어 어디 있으면 뭐 이렇게 해갖고 어 익스포트 들어가서 어 찾았다 이렇게 하시고 뭐 괜히 이렇게 막 누르셔고 어 아까 뭐 202처럼 되어 있었는데 어 여기 7 어 이게 7이니까 뭐 일단 뭐 7 좀 가깝게 하고 어 그런 다음에 뭐 이쯤 뭐 이런 식으로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알아서 그 기능을 누르면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것 또한 뭐 퍼포밍이 좀 좋게 하실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윈도우 소리예요. 자 다음에 뭐 밑에 거는 뭐 딱히 그렇게 보실 건 없으세요. 예 딱 뭐 딱히 뭐 보실 건 없으시고 일단 이거 두 개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원래 지금 단축키가 지금 설정되어 있을 텐데 이거는 원래 단축키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좀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에 제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만약에 쓰시고 싶으시면 쓰시고요. 만약에 안 쓰시고 싶으시면 안 쓰셔도 되세요. 일단은 어 일단은 제가 예 이것도 같이 일단 올려드리긴 할게요. 제 세팅 그 단축키 그 올렸던 거에 예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한번 봐 볼게요. 자 프로젝트 보시면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있는 게 대부분 어 여기 있어요. 대부분 전부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 여기 있어서 여기로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나머지 없는 부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게 어딨냐면요. 여기 프로젝트에 보면 에드트랙 보이시죠. 여기에도 있고요. 뭐 뭐 듀플리케이트나 리무브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먼저 오디오 트랙 이렇게 보시면 그쵸 오디오 트랙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카운트는 몇 개를 만드실 거냐. 그쵸 몇 개를 만드실 거냐가 되는 거겠죠. 뭐 2개 만드시고 싶으시면 2개를 누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컨피겨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레오로 만드실 거냐 모노로 만드실 거냐 제가 말씀드린 저번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에 사용하고 모노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사용하고 그거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아무거나 누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쭉 보면은 아 제가 그걸 또 설명 안 드렸네요. 어 아이고 자 이거 보시... 죄송해요.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브라우즈라고 뜨는데 이렇게 누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렇게 누르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아까 그 브라우저 세팅에 해당되는 게 이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라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마 거의 사용 안 하실 거예요. 예 일단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일단 먼저 알려드리는 거고요. 뭐 왜 브라우저를 사용을 안 하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그 저번 템플레이트랑 비슷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항상 세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언제나 이펙터랑 항상 다르게 먹이실 수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이쪽도 이제 요번엔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오디오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트랙 이름 뭐 뭘로 쓰실 건지 예를 들어서 뭐 보컬로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보컬 이렇게 치시면 되시겠죠. 그럼 바뀌어요.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뭐 보컬. 뭐 이번엔 2로 바꿔볼까요? 그럼 알아서 자동적으로 바뀌어요. 여기 보시면 2라고 있죠. LED 채널 세팅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어... 뭐 그렇게 큰 그건 아니고요. 그냥 뭐... 집어넣으실 수 있으시는 거예요. 뭐... 그... 이펙터 같은 거 이제 집어내실 수 있으신 거고요. 여기 한번 쭉 또 볼게요. 자 이렇게 M 같은 경우에는 뮤트 여기와 똑같이 이렇게 M 이렇게 켜지죠. 이게 뮤트고요. 단축키로는 M이에요. M 그리고 S 솔로 얘만 나오게 하는 거 뮤트는 얘만 안 나오게 하는 거 솔로는 얘만 나오게 하는 거 반대입니다. 여기 R, W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뭐 Read Automation, W는 뭐 Write Autom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건 건너뛸 겁니다. 왜냐하면 Automation이란 거는 저희가 좀 나중에 나중에 조금 어... 뭐 미디 실습 강좌? 강의? 할 때 그때도 바로 안 나오고 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아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일단 나올 테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먼저 설명해 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힘들고요.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 이런 거죠. 뭐... 가끔 가다가 어... 뭐... 이걸로 설정하시지는 않지만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소리가 갑자기 커진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작아진다던가 아니면 뭐 어... 좀 어느 정도에서 작아진 상태에서 쭉 간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오토메이션 같은 거를 써서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뭐... 뭐... 예를 들면 뭐 댄스 음악? 뭐 EDM 같은 경우에서도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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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리... 리... 어... 리... 잠깐만요. 어... 리 뭐였지? 어... 잠시만요. 어...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레조넌스. 아, 죄송해요. 레조넌스. 레조넌스. 아이, 정말 죄송합니다. 레조넌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뭐 설정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커트를 하실 때 뭐 점점점점점점점 더 뭐 커트값을 매기신다던가 뭐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는 오픈디바이스 일단 안 보셔도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오토페이드 세팅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것 는 저희가 오디오 편집 강좌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먼저 말씀 안 드리고 일단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같은 그런 페이드 설정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페이드 인은 점점 더 크게 페이드 아웃은 점점 더 작아지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설정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가 있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레코드 이레이블 이거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는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런 거죠. 이게 켜져 있어야지 녹음이 되고 이게 꺼져 있으면은 녹음이 안 되고 그쵸? 지금 별 똑같이 녹음을 눌렀는데 녹음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제 리코드 이네이블 이라는 거는 레코딩을 녹음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라는 그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뮤트 아, 뮤트랜린다. 모니터 자, 이거 모니터 키면은 여기 제가 말하는 게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면은 제가 직접 제가 말하는 거를 직접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뭐 좀 알려드리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녹음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죠. 자, 한번 보시면 원래 이렇게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제가 모니터를 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녹음을 하신 다음에 어, 내가 어떻게 했는지 들어봐야지 하시면 꼭 모니터를 끄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이거는 그냥 건드리지 마시고요. 자, 다음 거 볼게요. 락 락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움직여져요. 딜리트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예 잠가버리는 거죠. 자, 이것도 필요 없으십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프리즈 오디오 채널 이게 심화편 가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기초편이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고요. 먼저 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번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마 안 드렸겠죠? 제가 그 레슨을 조금 하다 보니까 예, 좀 많이 헷갈리는데 예, 일단은 일단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일단 뭐 빼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오디오를 채널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오디오 트랙 채널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리고 가끔 하다가 컴 사양이 약간 좀 딸리시는 분들은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막 버벅버벅 거리면서 여기 지금 빨간 거 보이세요? 이게 원래 빨간 게 뜨면 안 되는 건데 제 것도 컴 사양이 되게 좋은데 왜 이렇게 빨간 게 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근데 뭐 재생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고요. 이게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프리즈를 키시고 하시면 좀 괜찮아져요. 왜 괜찮아지는지는 심화평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볼륨 볼륨은 당연히 소리 크기 조정하시는 거죠. 마이너스 지금 0이 그 디펄트 값이고요. 마이너스 무한 아이고 죄송해요. 마이너스 무한부터 최대는 6까지 6.02까지 왜 6.02냐고 물으시면 아마 헤드룸 때문에 6일 거예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뭐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음에 여기 펜 펜이라고 써져 있죠. 지금 여기 C 라고 되어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센터 그냥 가운데서 소리가 난다. 이거를 쭉 올리시면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 소리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게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 그 밑에 거 볼게요. 트랙 딜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건너뛸게요. 자, 로드 트랙 프리셋도 아까 그런 건 똑같아요. 브라우저 같은 설정이랑 똑같은 건데 자,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를 녹음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기타 해갖고 하시면 되기는 하세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항상 세팅이 달라진다는 점 그것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리는 거고요. 예, 이거 뭐 크게 어려운 설명 아니고 일단 뭐 심화편 때 가서 뭐 설명을 드리긴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아마 거의 안 쓰실 거예요. 이런, 이런 뭐 프리셋 불러오기 뭐 이런 거는 프리셋 저장하기는 또 다른 얘기지만 프리셋을 불러온다? 여기 디펄트로 되어 있는 큐비스 내에서 있는 디펄트 프리셋을 불러오신다? 그거를 아마 조금 안 맞으실 거예요. 음악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설명을 많이 건너뛰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일단은 일단락을 여기서 일단 한 번 짓고요. 자, 다음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인풋 라우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모노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레프트 스테레오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스테레오로 만약에 제가 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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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틀잖아요? 그럼 아예 그냥 스테레오인으로 되어버려요. 이게 꼭 모노로 하셔야지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나눠져서 하실 수가 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웃 아웃풋 라우팅은 아웃풋 우리가 출력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 인풋은 우리가 녹음을 하는 소리 그렇죠? 이거 아웃풋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테레오 아웃으로 놓으시면 되세요. 이걸 만약에 레프트로 놓으시면 레프트밖에 안 들려요. 아시겠죠? 물론 뭐 특별히 레프트로만 놔야겠다고 하시면 그냥 레프트로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아,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돼요. 스테레오로 만드신 경우에도 레프트 라이트는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트랙 버전이 파이브에서는 아마 없었을 거고요. 그 이후 버전에서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예 어제 이게 좀 새로 생겨났어요. 근데 이것도 아마 어... 안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코드 또 일단 건너뛰게요. 오디오 트랙에서는 자, 다음에 인서트 자, 이제 인서트도 좀 중요해요. 자, 인서트랑 이제 샌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펙터를 걸을 수가 있는 거라고 말씀이 됐죠. 자, 근데 아셔야 될 게 인서트와 샌드 둘 다 둘 다 렌다 각각 어... 쓰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인서트에 걸 수 있는 이펙터랑 샌드에 걸 수 있는 이펙터랑 달라요. 인서트는 직렬 연결이고요. 샌드는 여기 보시면 병렬 연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타 치시는 분들이나 베이스 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어... 우리 기타 앰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FX 샌드 리턴이란 게 있어요. 좀 좋은 앰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FX 샌드 리턴이란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거기다가 어떤 걸 거냐면은 리벌브 샌드에 샌드는 보통 공간계를 많이 걸죠. 뭐 리벌브나 딜레이 나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 가끔가다 거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시니까 약간 이런 공간계를 좀 많이 거시고요. 인서트에는 뭐 다이나믹 계열 이퀄라이저 뭐 디스토션 또 어디서 뭐 필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시죠. 그쵸? 똑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도 그냥 인서트에는 걸 수 있는 게 뭐 다이나믹 디스토션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 필터 이렇게 4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나머지 있는 것도 물론 거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리벌브나 거실 수가 있으세요. 리벌브나 거실 수가 있으시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나눠서 사용한다는 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스트립을 볼게요. 스트립도 파입에서 원래 없었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생겨난 건데 이거는 제가 사용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펙터를 여러분들이 키실 수가 있으신 거거든요. 이렇게 키실 수가 있으시긴 한데 어 예 이걸 제가 사실 만져보지 않았어요. 제가 웬만하면 제가 다 인서트에다가 걸기 때문에 이게 스트립으로 되어 있는 건 제가 딱히 이렇게 만져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심화편 들어가서 그때 뭐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이퀄라이저 지금 포밴드 이퀄라이저죠. 여러분들이 거실 수가 있으신데 자 여기 인서트 보시면 이퀄라이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거시는 게 나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심지어 8밴드예요. 물론 뭐 밴드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다 하는 거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샌드 말씀드렸죠.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 인서트는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거실 수가 있어요. 바로 뭐가 나오잖아요. 샌드는 이렇게 누르시면 안 나와요. 자 안 나와서 이거를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샌드는 샌드도 이펙트로 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어떻게 거냐 이거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Add FX 채널 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런 게 또 뜨거든요. 컨피규레이션은 스테레오 모노 이렇게 둘 중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이것도 스테레오 아웃으로 되도록 설정하시는 게 나으세요. 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요. 카운트는 몇 개를 만들 거냐고요. 여기 이펙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벌브 걸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오면 하나 만들어졌죠. FX 채널 밑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샌드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생겼죠. 그쵸. 이걸 누르고 하면 안 나와요. 이걸 키셔야 나오죠. 들리시나요? 목욕탕 소리? 아 아 목욕탕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죠? 자 다음에 큐샌드 이거 큐샌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따로 만든 부분이어서 제가 이거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아마 지금 부분에는 필요 없으실 거예요. 자 다이렉트 라우팅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스테레오 아웃으로 놓으시면 되세요. 자 페이더는 자 우리 보통 믹서에서 많이 보는 그런 창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걸로도 설정을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페이더 건너뛰고 노트패드는 건너뛰고 퀵 컨트롤은 자 이게 퀵 컨트롤이란 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이것도 심화편에서 다시 제가 제대로 다룰 건데 퀵 컨트롤이란 게 뭐냐면요. 우리 제가 저번 영광 때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건반 같은 거 구할 때 뭐 페이더나 아니면은 이렇게 노브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 이 퀵 컨트롤에다가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퀵 컨트롤에다가 사용을 하면 어떤 게 좋냐? 우리가 오토메이션을 좀 편하게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셋업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체크가 된 게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 없으시다면 여기서 그냥 클릭해서 빼시면 되시고요. 어 난 이게 필요한데 아니면 클릭하셔서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디오 그 이거 뭐야 트랙에 관련된 건 끝났죠? 끝났습니다.